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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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올라가서 포도를 먹을 수 있을까? 안먹어 그냥 포도를 차에 있는거 같아 추러서 못먹어 핫팩 가져왔어? 아니... 핫팩이 좀 있었나? 핫팩이 좀 있었나? 핫팩을 갔어서 없어 핫팩 핫팩이 좀 있었나? 카드 되죠? 대히 저녁 작은 긁는 핫팩이 프린트 이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눈꽃이 보인다 눈이 찢어지는 순간 눈이 강한 눈이 보이네 눈이 보이고 광고라로 운이 쪼개다 야 구름 봐라 풍경이 끝내주네 세 번째 올라오면 장수한대메 세 번째 올라오면 장수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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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꽃이 풍경이다 여기도 그냥 간탄사만 내뱉지 말고 미사 요구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 아 찹찹이다 눈꽃이 마치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누적들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어 반짝반짝 빛나요 요즘은 막걸리 안팔려나? 이따 파자니 막걸리 오케이요 뭐 눈이 얼어서 얼었지 뭘 갈아내도 되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붙어 있냐고 뭐 본드 칠해는 말이지 맞아 속에서 얼어갖고 바깥에 붙들고 있는 거야 또 고기 깨지네 또 고기 깨지네 아 그래도 그것도 그대로 펜서 여기는 다 소고지 안팎아야겠네 아 힘들어요 원래는 힘들어 여기 이름은 따로 없는 건가? 이름이 있을 법도 한데 여보 비로봉 어때요? 내려갑시다 이제 비로봉 배지가 왜 벌써 나와? 아 천황봉이구나 참 그냥 켜보니까 바이트모드 들어가네 어휴 여기 훨씬 더 추워 이게 고리라바이야 저 그때 발견을 못했었어 저번에 왔었 때는 여기가 뭐다 산호밭이고 하얀 산호밭 천황봉이 보입니다 나 찍는거야? 아 여기도 풍경이 이뻐요 왜지? 15cm 이상이다 여기를 당연히 기억을 하지 천황봉이 어디서 여기는 뭐 정상이라고 하는 느낌이 좀 덜해 그치? 문장대를 정상으로 시전해야 돼 문장대를 정상으로 시전해야 돼 문장대를 정상으로 시전하게 해 문장대를 정상으로 시전하게 해 문장대를 정상으로 시전하게 해 문장대를 정상으로 시전하게 해 문장대가 풍경 좋은 데서 점심 먹게 되네 눈 올때마다 눈 주면 힘드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잡박이 하는 곳 위에 손하고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